이게 지금 풀려야 돼요. 우리가 왜 한동훈 거는 뭐 뭐 왜 목표로 해요? 왜 안 하는지 누가 막고 있나요? 저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어떤 거? 막고 있다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전체가 죽을 수 있다. 검찰의 청구고발 사건에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게 한동훈 휴대폰이에요. 이거 제가 취재를 보면 이미 까졌다는 소리도 있고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소리도 있고 일부러 지금 뭉개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고 우리 장영진 기자님 이거 어디까지 취재하셨어요?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래요. 지금 복사본을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복사본을 보낼 수도 있어요.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서 못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 풀린 것 같지 않다를 어제 김진희 변호사가 원알바 시간에 거기에 한동훈과 윤석열만 있겠느냐? 많을 겁니다. 검찰 애들이 있어서 이걸 풀었다가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안 풀고 있는 거라고 김진희 변호사 버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저번에 이 한동훈 휴대폰 얘기했냐면 한동훈이나 딴 검사들은요. 사실 제가 취재를 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요. 휴대폰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꾼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 휴대폰을 오래 썼대요. 그러니까 촛불 농단 2016년부터 이 휴대폰을 그 전부터 썼는지 하여튼 휴대폰을 꽤 오래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서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겠죠. 1년 이상 쓴 걸로 제가 알아요. 풀리지 않는 것도 1년 이상 됐죠. 지금 벌써부터 안 풀린 것만 1년이 넘었고 그 전까지 치면 2, 3년 중앙지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있대는데 이게 지금 풀려야 돼요. 우리가 왜 한동훈 거는 왜 모포로 해요? 왜 안 하는지 누가 막고 있나요? 저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어떤 거요? 막고 있다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전체가 죽을 수 있다. 이게 그전에는 이게 풀다가 안 풀리면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자주 보내는 게 전혀 예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이스라엘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도는 거 보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지 않느냐. 너무 오래 끌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바뀌고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러다 정권 바뀌겠죠. 그걸 바라보고 눈치껏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서 검찰 농단을 끝장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박범규 장관이 뜨뜨미지근하게 한편에서는 개혁적인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정조치를 이상하게 섞어 버무림을 하는 와중에 지금 검찰총장이 뭉개고 있잖아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금 뭉개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박범규 장관이 의지가 더 확실하다면 제대로 된 검찰 권한을 감찰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범규 장관조차도 너무나 크게 터질까 그저 그런 명령만 내리면서 성과를 체크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민주정부 4.0은 저희가 확실한 개혁파와 사이다 행정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